빨리 곱창이 와야 될 텐데. 배달 왔다. 오 마이. 언니 이건 곱창에서는 미식가야. 이건 양념 포스. 여기는 양념. 이거 맛있다. 저도 이걸 더 좋아해요. 다른 데는 양념이 더 맛있는데. 인정. 거장이 나야지. 우리 그거 볼까? 과거 여행. 맞다 맞다. 나에게 전환점이 되는 어떤 순간. 흑역사야? 우리 지금 흑역사다. 무서워서 못 보겠다. 진짜 어떡하지. 무서워했었지. 어머. 어머. 저거 뭐야? 저 진짜. 완전 옛날 거라서. 나 이거 봤어, 유정아. 보셨어요? 언제 보셨어요? 이거 인정세 되게 유명해. 진짜요? 응, 그럼. 17살 때. 멋있다. 춤을 진짜 잘 추는구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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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 Sara. 성és.